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로크가 뭔지 압니까? 바로크! 알죠? 뭐죠? 오바로크? 오바로크? 아 웃기려고 한 거잖아! 그걸 진지하게 얘기했겠어요? 아 잠깐만! 아 또 양이야! 숫자 쌓는 거 나 되게 못 한다고! 말도 안 되게.. 니다.. 네? 그.. 아니에요 뭐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의.. 양이.. 짝짓기를.. 그래서.. 새끼를.. 지훈아 그.. 몇 세 프로그램인지는 알지? 아 왜 아름답지 않아 이거는? 쪼옹.. 너무 양기가 많다.. 굉장합니다.. 아.. 아.. 뭔데.. 가지 플라이.. 한글자막 by 한효정